4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46분 현재 일본 후쿠시마에서 어제 오후 2시 36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3.5진원의 깊이는 50km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4시간 넘게 일본의 지진이 멈추어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부리고리에 속해 있으면서 유감 지진이 많은 지역은 지진이 오랜 시간 멈추어 있는 것은 매우 안 좋은 현상입니다. 특히 최근 계속하여 지진이 멈추었다가 다시 발생하는 안 좋은 패턴의 지진들이 연속선상에서 발생을 하면서 과거 대지진의 일상적인 패턴과 같은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 좋은 시그널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본 이즈제도 화치조지마 그네에서 규모 5.1 4.4 3.9에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다음 날인 3월 4일 이즈제도 이즈오시마 그네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 대지진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의 규슈스루가 트로프와 사가미, 트로프 이시가와현과 니가타현, 살리쿠에역, 호카이도 이렇게 5지역에서 폭발적인 지진의 증가와 강진들이 약 50일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이 현재 발생 중인 호쿠시마는 4월 17일 두 번 연속의 지진 이후 멈추어 있는 상황이며 이후의 지진은 데이터상으로 보자면 미야기현에서 강진 발생 이후 동서 혹은 남북의 균형을 잡는 호카이도와 규슈 아니면 대만 인근에서 강진이 발생 후에 호쿠시마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데이터를 참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이수도의 지진에 대하여는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틀 전인 4월 16일 오후 3시 14분에 발생한 기이수도의 규모 3.4 진원의 깊이는 40km의 지진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기이수도의 지진에 대한 우려는 하였으나 최근 워낙 많은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활단층들이 지진을 발생시키기에 언급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진학자들이 이틀 전 기이수도의 지진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올 들어 일본 열도 남단이자 펠리피네판의 경계에 가까운 지역인 시즈오 카연이 있는 스루가만과 와카야 마현 남북 시코쿠해협 기이수도 등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규슈 휴가나다, 우이타현, 시코쿠 등에 대한 난카이 트로프 우려는 했었지만 이번 기이수도의 지진에 대하여는 많은 지진학자분들이 언급을 하고 있으므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하여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시즈오 카연 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 깊이 4000m 해저 봉우리와 협곡지대입니다. 따라서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로 태평양 연안, 일본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는 대재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우려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수개월간 시코쿠와 와카야 마현, 아이치현의 지하에서 슬로 슬리브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슬로 슬립은 일본 열도를 횡단하는 판의 경계선이 천천히 어긋나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수도 없이 나오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후쿠시마 대지진, 후지산 대폭발, 후쿠오카와 시마네연 앞바다의 강진으로 인한 한반도 동해와 남해안의 쓰나미 피해, 일본 수도 지카지진, 스루가, 트로프, 사가미, 트로프, 대폭발 등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식상해 하실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인 본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어떤 지진이든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진은 부상을 당하는 숫자보다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한 번 발생하여 대비를 못하면 그대로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일 것입니다. 마치 오토바이 사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진에 의한 사고는 사망 아니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사망입니다. 개인기능은 위원의 전투지말고 있습니다.